엑에에에에에 유성의 미니게임 요즘 이게 트렌드라더라구요 그럼요 울테리 그거 한번 눌러봐 우와 지금 연습이었는데 거기 가면 이기는거에요 아 뭐야 이겼잖아 그럼 빠잉 지금 랜덤이구요 울테리 오세요 아 이겼잖아요 일단 오늘 보상은 5억매수구요 과연 울테리님이 울테리님이 이기면 저 안주셔도 돼요 뭐야 아 왜 그거 아니지 그거 내가 받기로 했으니까 일단 받는 거고 그건 알아서 따로 해결하세요 아 소유권은 제 거예요 이기시면 되죠 아 일단 죽이로 했잖아요 아 이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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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기시고요 자 그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 20개 중에 랜덤으로 가게 되고요 방금 운터가 간 것처럼 가운데 무지개 한 칸에 도착을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저 가운데 갈 한 길 5%라면서요 그럼요 20개 중에 하나니까 5%죠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꼬멍 운은 못 이겨요 해보고 말하세요 해보고 너 방금 갔다 왔잖아 맞아 너 한방에 갔다 왔잖아 한방에 갔으니까 이제 안돼요 아 왜 똑같은데 와 저는 몰라요 핑크 핑크 짠 하늘 하늘 스카이 스카이 아 기분 나빠 짠 화이트 화이트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우는 아 블랙 빨간색 빨간색 저거 색깔이 빨리 해요 꾸멍 그래도 근처에 갔어 자 꾸멍님 그 기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 갔고요 아 옆으로 갔어요 아 꾸멍이 굴렀잖아요 너네 진짜 못 간다 소록색 아 꾸멍님 자기꺼만 눌러요 아 꾸멍님 자기꺼만 눌러요 자기꺼만 누르라고요 야 둘 다 언제 가 야 둘 다 언제 가 개꿀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호박이 알아서 눌러준다 야 너네 진짜 무넙다 마플 파쿠보보다 없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 한방에 갔잖아요 우승님 저는 빠져려요 아 그래도요 실전이 아니었잖아요 온토님 결국 내가 누르는 거니까 내가 갔다고 판대해주면 안 돼 그건 아니죠 야아치야 야 언제 가 안 돼 마플이 25번째에 갔거든요 파쿠보 6번에 가고 두 분 이제 넘을 거 같은데 25번을 아 꾸멍님 막 막 리액션을 아 꾸멍님은 뭐 두번가 어떻게 해요 왜 몇 번 가요 꾸멍님 아 진짜 아 이거 안 가게 주작 해놨네 이거 또 가는 거 봤잖아요 이거 지금 주작 아니야? 아 그냥 막 눌러 운터 운터 그래 막 눌러 야 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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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둘이 동시에 갔어 둘이 동시에 갔어 개꿈새가 운터 운터가 먼저 왔기 때문에 운터님한테 아 뭔 소리야 같이 왔잖아 구었다, 운터 구하자 운터